어, 난 미관의 나라. 나는... 아... 예상은 깨고 싶지만 미식의 나라. 아, 나는 미관의 나라를 하겠어. 나도 아름다운 거 보는 거 좋아해서 미관의 나라. 또 다,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도 나는 그 나라 전통음식. Me too, 전통음식. 아, 나는... 나도 전통음식. 나도 전통음식. 나는 서핑. 서핑. 나도 서핑을 해볼게. 서핑이 내가 알기로 영순이 취미생활로 알고 있는데, 서핑. 털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나마 파도. 어, 형준아 근데 넌 진짜 머리보다 하얗다. 아, 형준아. 진짜 하얗네. 바로 느낌 가는 대로지. 느낌? 계획표? 아, 나는 계획. 오! 오! 나랑 여행 가면 되겠다. 난 느낌. 느낌. 같이 갈까? 근데 나도 사실 계획적인 건, 난 나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해. 느낌대로. 오! 오! 뭐지? 오, 이거 되게 어렵다. 나는 현지인만 아는 비밀명소. 비밀명소. 나도. 나도 비밀명소. 사람이 너무 많아. 나도 비밀명소. 나도 비밀명소. 그래도 나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길거리 마켓. 나도 뭐 현지 음식, 전통 음식 좋아하지만, 길거리 음식보다는 룸서비스. 오! 점점 반대가 되고 있어. 나는 룸서비스. 오! 진짜로요? 길거리 막힐 수 당연히. 우와! 나는 느낌 가는 대로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뚜벅이지. 뚜벅, 뚜벅, 뚜벅이. 오, 뚜벅이. 버스지? 오, 난 투어 버스 좋아. 투어 버스인 남발. 오! 이거는 확실하게 끌리는 메뉴로 항상 가능하다. 끌리는 메뉴. 후기 1등 메뉴. 나도 무조건 후기 1등 메뉴. 나도 무조건 후기 1등 메뉴. 와, 재밌다. 뿅뿅! 새소리. 올라갔으니까 꺼지지 않는 내용 사인. 아침은 누구든지 깨우면 꺼지지 않는 내용 사인. 이게 닭이에요. 이쁜 상태예요. 새지, 새지. 닭이 걸리는데? 난 내용 사인. 딱 중간인데. 그래도 저는 양손이 비는 걸 좋아합니다. 카드 지갑. 카드 지갑. 이걸 참 많이 했는데. 나는 은근 바리스타. 나는 지갑도 안 들고 다녀. 카드만 들고 다녀. 카드 지갑. 돈도 빌려, 미칼? 카드만, 카드도 챙겨야지. 전 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스타. 나는 옷깃만 스쳐도 있냐. 난 약간 우리끼리. 나는 우리끼리. 나도. 난 우리끼리 나도. 우리끼리. 대도 잘 된다. 나는 멋진 경관으로 갈게. 그렇지. 나도 잊지 못할 경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맛집만 다녔어. 나도 경관. 나도 잊지 못할 경관.